자막은 volunt 자막은 자막을 위해 음... 이건가? 이건가? 잠깐만요 좀만 더 보고 피 밟으면 폭탄이 떨어지겠네 안 떨어지네? 아..잠깐만.. 어..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뭐지? 어?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? 어? 어.. 어.. 아..허..이거구나.. 오케이.. 그 다음 폭탄은.. 아무래도 여기다가 넣으려는 건가봐요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아..이거 군바.. 아..이거 군바 죽인 거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.. 이거.. 벗어내놔.. 아..이거 군바 죽인 거 잘못했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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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깼네요.. 털라.. 이따.. 아.. 하구.. 헉.. 헉.. 에이.. 또 걔.. 에이.. 퍽.. 거윽.. 아.. 군바를 그럼 어디다 놔둔 놔야 되지? 월.. 윙.. 어디다 놔둔니 내가 들고 치면 되지.. 헉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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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조금 난감한데? 야! 음... 유빈 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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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